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요즘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은 사실상 기승전 함수형 프로그램이라고 말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역사로 치면 이미 수십 년도 더 됐는데 최근 몇 년, 특히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만한 배경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와줄 함수들 중에서 필터와 맵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배열 기본 메소드 중에서 필터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반환값으로 분리형 값을 받아서 조건에 맞는 요소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이 예제화에서는 짝수값만 출현하는 역할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맵은 배열의 각 아이템의 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는 배열의 숫자를 각각 두 배 곱한 값을 반환하도록 하는 맵 함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필터 맵이죠. 사실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기본 내장 메소드에는 필터 맵이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 필터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필터 맵이라는 게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역할은 단순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이렇게 필터와 맵 함수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제를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환 값의 첫 번째 인자로 불리언을 받아가지고 트루 맨 남기고 퍼스면 제외하도록 하는 필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고요. 트루일 때는 두 번째 인자의 맵에 반환 값을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짝수를 추리고 그 다음에 2를 곱하는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그냥 짝수 추려서 곱하기 2에서 반환하는 작업을 보면 굳이 이걸 필터 맵을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히려 필터 따로 맵 따로 쓰는 게 더 깔끔하고 읽기도 편한 것 같단 말이죠. 필터 맵이라는 게 있다면 뭐 이렇게 필터와 맵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필터 맵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코드를 한 번 보시죠. 데이터라는 오브젝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이래서 5까지 배열을 가지고 일단 먼저 이 배열에 있는 숫자가 해당하는 값이 데이터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있으면 남기고 없으면 걸러내는 역할을 필터가 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맵에서는 숫자에 해당하는 값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 2, 3, 4, 5의 배열은 헬로, 월드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가진 배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터 맵을 사용하면 이렇게 필터와 맵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짝수를 걸러내서 이를 곱했던 필터와 맵을 구분해서 사용했던 그거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과 다르게 필터 맵을 사용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이죠. 코드를 단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저 데이터 오브젝트가 실제로는 매우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조회를 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 이렇게 필터와 맵으로 나눠서 처리한 코드를 보시면 그 데이터에서 값을 두 번 조회합니다. 필터에서 한 번, 맵에서 한 번 따로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필터 맵 함수를 보시면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가져온 걸 그대로 재사용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상적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한 번 조회하나 두 번 조회하나 어차피 상수값이라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에서 값을 한 번 찾을지 두 번 찾을지는 실제로는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크다면 혹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값이라면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필터도 있고 맵도 이미 있지만 필터 맵이 있으면 장점이 나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기본 배열은 필터 맵이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방금까지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없으면 뭐 어쩌란 걸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필터 맵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함수는 없지만 필터 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한 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reduce 함수입니다. 코드의 차이도 별로 없죠. 깔끔하게 필터 맵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필터, 플랫, 플랫맵 뭐 이것저것 어떤 걸 원하더라도 맵이랑 reduce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 함수로 맵과 reduce만 제공해 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구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맵이랑 reduce 이 두 함수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굳이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필요 없이 어셈블리 언어로 코드를 작성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뭘 가지고 있든 간에 결국은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되어서 실행이 될 거니까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맵이랑 reduce면 다 되긴 하지만 좀 더 상황에 맞는 직관적인 의미를 가진 보조 함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맵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고 에코마스크립트 2019에 새롭게 추가된 메소드입니다. 플랫맵은 reduce보다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필터맵보다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맵을 대신해서 플랫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맵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reduce는 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플랫맵을 사용하는 게 의미상 명확해서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플랫맵은 이렇게 가볍게 쓰이기에는 좀 더 재미있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플랫맵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영상 한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필터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